2.68의 평균자책점, 리그 전체 1위,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LG의 선발투수 헨리 소사입니다. SK 상대로는 두 경위 모두 패전투수였고요. 평균자책점은 5.40. 올 시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가 바로 SK입니다. 모거 타격 1, 2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소사 상대 강한 모습을 첫 타석부터 보여주는 도수가. 지금도 몸쪽 빠른 볼인데, 그런 스타일이죠. 잘 받아 때렸습니다.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공략해봤던 한동민, 우익수 등공으로 물러나왔습니다. 주자 스타트, 2앤2 다시 주자 스타트. 헛스윙 삼진 2루에서 2루에서. 노수광은 2루에 살아들어갔습니다. 도루 성공. 2사 주자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포커벌이 높게 형성이 됐는데, 정상호 선수가 다운플레이를 하기 좋은 높이로 들어왔지만, 제4구. 헛스윙 삼진. 소사가 1회 초 SK 공격을 실점 없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포커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중재현 선수. 높은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수 오지환이 쫓아갑니다. 원아웃. 자, 3번 타자. 지금 로맨 선수 타석에서 대타가 나왔습니다. 나주환 선수입니다. 가볍게 받아 때리면서 중견수 앞에 안탑니다. 대타. 나주환의 안타. 홀블 카운트. 스윙 삼진. 자, 결국은 최종 선수가 첫 타석과 비슷하게 당했네요. 지금은 소사 선수가 잘 던졌네요. 스피드, 코스, 높이 다 좋았습니다. 아주 예리한 변화구로. 바깥쪽 헛스윙 삼진. 4회까지 무실점. 소사의 위력적인 비칭이 계속됩니다. 3구 스밍 삼진. 슬라이더도 각이 상당히 큰데요. 벌써 탈삼진 6개째 소사고요. 지금 앞선 이닝의 최종 김동엽부터 세 타자 연속 탈삼진입니다. 다 파악을 해서 승부를 가져가는 거죠. 높은 공을 때렸고 그대로 솟아올랐습니다. 유격수 오지환. 처리합니다. 투아웃. 총 맞는다고 가야죠. 잘 맞힌 타구는 유격수 오지환. 주워들고 으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5이닝 무실점. 소사의 위력투가 계속됩니다. 중격수로 들어갔죠. 버스윙 삼진. 달 삼진 여덟 개째. 실을 할 수밖에 없는 코스로 지금. 투가 되고 있어요. 포크볼이 지금 떨어지면서도 또 살짝 휘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풀카운트. 바깥쪽 빠지는 공입니다. 김병민 볼래출로. 2구 타격. 좌중단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김현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위리닝도 이점 몰라요. 잘 받아 때렸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안탑니다. 누상에 2명의 주자가 배치되는 SK. 휩 패킹 들어가.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엘리 소사입니다. 8의 말로 가겠습니다. 잠실입니다. 자 그러면 올스타 브레이크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후반기에 나설 텐데 후반기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첫번째 half에 참고로 다 진행할 것 같아요 전반기 때 했던 것 처럼 똑같이 후반기에도 열심히 던지고 싶고 그렇게 던지고 싶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드러난다 네 LG의 오늘 승리 투수 소사 선수 만나봤습니다